여러 논란에도 김연철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김원장이 하루 동안 진료를 본 환자가 무려 100명이 넘는 날도 여러 날입니다 혼자 그렇게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걸까 사실 정신과에서 하루에 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진료 완료에 거의 100명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있어도 절대 그만큼 안 왔거든요 오후 1시부터 진료가 있던 지난 3월 6일 어떤 환자분이 1시부터 진료인지 모르고 와 계시더라고요 컴퓨터를 켜서 작년에 입력을 했잖아요 환자 정보를 설명을 하는데 진료 완료가 벌써 50명이 떠 있는 거예요 또 5움부터 진료를 하고 진료 1명도 안 있는 상태인데 50명이 완료되어 있다고 뜨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진료가 완료된 환자만 53명 진료 간격은 1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분 동안 9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같은 환자 이름이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이 위치한 건물 cctv를 입수해 그날 오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입출구를 모두 촬영하는 cctv입니다 9시 16분 김원장이 나타냈습니다 환자 1명 외에 직원에 출근한 10시 13분까지 더 이상의 환자는 없었습니다 이혼 중순에도 안 왔는데 왔다고 떠 있는 사람들 똑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는 한 40명, 30, 40명밖에 안 왔는데 8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 호의청구구나 싶었죠 환자가 오늘 많이 못 봤던 날이면 누구를 알아서 넣어서 진료보는 것처럼 내리라고 지진진탄료라고 해서 그걸 입력하게끔 지킨 적이 저는 좀 있었었거든요 가족들 것도 친구들 것도 내리고 그런 적은 있어요 진료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진료비라도 나오니까 호의청구를 안 하면 공단에서 일주일에 돈이 2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럼 그걸로는 못 먹고 산다 호의청구를 하면 일주일에 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김효철 원장은 3월 6일 오전 환자 목록에서 24명의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정신과 치료는 약 처방을 주로 한 달에 받기 때문에 오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부름 처방 되면 이주 처방이면 두 번이면 끝인데 한 달에 15일 왔다는 얘기로 이틀에 한 번씩 왔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다는 얘기죠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장황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공단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봤을 때 그 순서대로 진료한 시간대가 맞다면 그 시간 내에 환자를 그렇게 다 진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부담 가능성이 의심돼 보이긴 합니다 방문 확인을 실시해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보험 사기예요 이거 아주 큰 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요 국민의 건강보험이라는 혈세가 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엄격히 처벌합니다 관련된 기간만큼의 허위청구 내용에 대해서 전부 관수하고요 그 다음에 5배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사기죠 건강보험 사기니까 형사처벌 가능하고요 허위청구 정황을 목격한 직원이 김원장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내 웃겨 죽겠네 아니 누가 더 잃을 게 많은데 왜 그럴까 아니 뭐 거기까지 몰라도 본인이 더 잘할 텐데 왜 그래 일단 뭐 나도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배우 유아인 진단 논란부터 환자와 성관계 의료법 위반 등 김원장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신경정신의학회는 김원장을 제명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만한 소명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김원장은 학회 결정에 반발해 제명처분 무효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왜 제가 타겟이 됐는지에 대한 이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그만한 의사가 있고 하필 왜 동네 대구의 조그마한 제가 46년 만에 처음으로 제명이 됐냐죠 제명처리를 했다고 해서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작년에 제보 처음 받고 초기 조사를 착수했을 때 그 제보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그 내용을 정부나 의사협회와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이나 제도상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의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 결정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이어야 합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는 불가능합니다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환자들만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환자한테 이런 심각한 병적 치매를 느끼고 그러니까 이거를 관련 법규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 저는 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이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처벌하지 못하면 이런 지혜의 세상에 기면서도 계속 나타날 거고 앞으로 재호가 올 시절까지 올라가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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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